저 신고하러 왔습니다 나한테 거짓말은 안 통해 가족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위험과 피해 보상도 명확 오피스텔도 아닌 거 확실하지?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나? 그러니까 법 숙소 신고하러 왔죠 좋아 그렇다면 합격! 소중한 여행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안전부터 위생관리까지 완벽한 품격 있는 합법 숙소를 이용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